군 복무 중에 발암물질을 자주 다루다가 백혈병이 발생했다면 국가유공자로 봐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. 대구고등법원 제1행정부는 군 복무 중 부대 내 페인트칠을 전담하다 만성골수성 백혈병으로 의병 제대한 26살 천모 씨가 안동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처분 취소 항소심에서 피고 측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. 재판부는 벤젠이 백혈병 등 조혈기계 질환을 일으키는 원인 물질인 것은 산업의학적으로 확립된 사실이라고 밝히고 원고 천 씨의 질병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.